안녕하세요. 이어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5장은 회계관리고요.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회계관리고요. 우리가 회계관리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가 어디나 무슨 사업을 시작한지 간에 재무 관련해서는 항상 돈을 써야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회계관리는 그때마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지조성사업을 10만 제곱 몇백미터 이상은 대지조성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을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20세대였는데 30세대로 좀 이렇게 바뀌었고 그것도 그 대지조성사업도 1만에서 10만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 이렇게 완화가 조금 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입주를 이렇게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입주를 받기 전에 여기 이제 선투입이 좀 되는 기간이 있고 선투입 기간에 우리가 한 이게 선투입이 14일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대개 이제 14일에 하는 이유는 이제 이때 이렇게 해야만이 여기에 이제 그 4대보험 가입 이런 문제 등이 있어서 선투입이 14일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이제 입주 개시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입주를 이렇게 시작하면 이 선투입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거를 관리비 부과를 좀 안 해요. 대개 이 선투입 기간에 14일이나 이 정도 되는 것은 사업주체가 이렇게 지불을 해요. 사업주체가 임금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는 여기서부터 부과를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한 회기년도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입주를 개시하면 돈을 써가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뭘로 써가? 그러면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시험하고도 상관이 있죠. 우리가 관리비 예치금을 받잖아요. 선수관리비라고 이제 법에적인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요. 그럼 관리비 예치금을 먼저 받으려면 우리 아파트가 2억 정도로 사용해. 그러면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이렇게 미수관리비 예치금 이렇게 해서 2억 이렇게 분개를 해놓겠죠. 그리고 여기는 관리비 예치금 이렇게 2억 이렇게 분개를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관리비를 내면 그 사람만큼 미수관리 예치금이 대변으로 오면서 계속 상관이 가죠. 그리고 또 상관이 가고 쭉 그래서 2억이 얼마가 돼요? 나중에는 0원이 되겠죠. 이제 따지면 다 합하면 여기 있는 금액이 0원이 돼서 여기 있는 미수관리비하고 이거 상괴를 시키면 0원이 되겠죠. 2억을 다 받아서. 그래서 이 금액으로 관리비 예치금으로 사용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계약을 맺게 되는데 관리계약은 누구고 맺어요? 관리계약은. 이거는 다 우리 이제 시험사항이에요. 관리계약은 입주 예정자하고 이렇게 맺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가 가반수 이상 입주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 전부 다 사인을 했다면 그때 관리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관리계약에서 우리가 관리비 예치금을 받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을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회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제대로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1개월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1개월 전에는 우리가 다음 연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다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건 예산서예요. 예산서. 그리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짜게 되고 여기에 또 준해서 사업계획에 쓸 비용 같은 거 이런 거를 예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산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회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우리가 입대기에 제출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제출을 하면 우리가 이제 회계가 시작되면 이 예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이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이 이렇게 딱 되면 회계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된 2개월 이내에 이내에 우리가 결산서를 내야 돼요. 결산. 그리고 사업실적. 이제 사업실적서와 우리가 이제 결산서를 내게 돼요. 결산서. 이거는 언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숫자를 기억한다면 이런 거죠.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얼마 이내 하느냐. 그러면 사업을 종료하고 종료한 2개월 이내에 낸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1개월 전에 우리가 내야 된다. 지금 그게 우리가 회계관리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관리비의 지금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걷는다? 소유주로부터 걷는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주로부터 그러니까 입주자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입주자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입주예정자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입주예정자예요. 그래서 입주가 애정되어 있는 사람을 입주예정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입주를 해버리면 입주자가 되는 거죠. 이제 입주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등이 있죠. 그러면 입주자 등은 이거는 입주자하고 사용자예요. 이 사용자는 입주자. 소유주의 건물.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임차.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용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입주예정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입주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실무에서도 보면 되게 소장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과반수 입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천세대짜리예요. 천세대. 천세대인데 이제 우리가 60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어떻게. 입대위를 구성해야 되잖아.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해요? 사업주체가 동대표를 이제 구성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세요 하고 이렇게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하잖아요.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걸 결정을 해서 이제 입주자 대표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대표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투표의 가반수 같은 걸 따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애정자 숫자를 따져가지고 여기에서 천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반수를 막 따지고 그래요. 그럼 안 맞죠 지금.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 동별대표자. 동별대표자를 우리가 뽑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1인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해당 동의 과반수 투표죠. 과반수 투표. 그리고 이 사람이 당첨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투과찬이죠. 그래서 투표자 가반수 찬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정자면 그 사람이 얼마 투표를 해야 되냐면 이게 전체동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동에 100이라고 해봐요. 100. 그러면 한동에 100이면 거기에서 이 과반수라고 하면 우리가 50인 이상을 해야 되니까 51명을 우리가 투표를 받아야 돼. 하지만 이 600세대로 하면 60세대라면 31세대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처음에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디로 받아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 해당 동의 입주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입주자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법이 여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따지려고 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법리가 그래서 따지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가지고 몇 년 차 소장님들이 동대표로 안 뽑아봤으면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답변을 해 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억을 해봐요. 그러면 이런 데에는 이렇게 가야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어서 회계관리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제 회계관리에서는 보시면 예산안 수립이 먼저 나와있죠. 215페이지에 1번을 보시면 문장으로 나와있어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을 사회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1개월 전까지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에 작성이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전자입찰 방식이나 우리가 입찰 방식인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경쟁 입찰로 해야 돼요. 경쟁 입찰을 하는데 공개 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 입찰이다. 그리고 대개는 어떻게 해요? 다 전자입찰로 해서 K아파트에 이렇게 공고문을 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입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5조예요. 제 25조에 나와있는 게 그 아래에 있는 사업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로 선정하고 집행하는 각 항목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요. 선정하고 또는 사업자를 집행해요. 이 선정한 것을 집행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1호에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이건 뭘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청소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고 경비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다 이걸 관리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강기 유지 유지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죠? 여기에서 청소니까 저수주 청소도 있고 그냥 일반 청소도 있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계약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수선 유지비를 사용할 때 이런 계약들 전부 관리주체가 선정을 하고 집행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수가 좀 적으니까 입주자 대표의가 입대로 줄여서 쓸게요. 입대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딱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여러분이 딱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하하가 보여요. 하하. 그래서 이 하하가 보이는데 하하가 뭐냐. 그래서 입대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죠. 하하. 하자 보수. 우리가 비용이 있는데 하자 보수.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 보증금이 있고 비용이 있어요. 비용. 이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하는 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유지자 대표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입대기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입대 선정.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 이것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장기수원 충당금을 사용할 때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비용이 있죠. 그리고 안전진단. 우리가 장기수원 충당금을 사용하는 거고 전기안전공사 그게 있어요. 전기안전. 그래서 이 전기안전은 대행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전기안전대행은 이 계약은 우리가 이제 장전. 장전은 입대기가 선정도 하고 관리주체가 집행을 하는데 이 전기안전대행을 한다면 대행조건은 우리가 전기에서 또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전기수전 용량이 수전 용량이 1000km 미만이면 1000km 미만이면 우리가 안전대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비발전기의 용량이 있어요. 애비비상발전기죠. 발전기는 500kW 미만이면 우리가 전기안전대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장기수원 충당금은 장기수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수원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입대의 의결을 얻어서 장기수원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러고 이제 장기수원 충당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해서 많이 보는 게 장기수원 충당금 이거고 이제 입대의 의결을 선정하는 게 하자보수 보증금하고 하자보수 비용 이거를 구분해서 하하장전을 좀 여러분이 나머지는 관리주체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어린이집 임대계약은 제외한다.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어린이집 임대계약 제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깜빡 넘어가는 게 관리주체가 나머지로 다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임대계약 이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면 그냥 이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외된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자 선정까지를 이렇게 좀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좀 보시면 되겠냐면 관리비 등에 회계감사가 있어요. 이 회계감사는 우리가 몇 세대 이상이면 회계감사로 받아야 돼요? 300세대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300세대 이상에서 회계감사를 오래는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그러려면 입주자 등에 해당 입주자 등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 해에는 우리가 감사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3분의 2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3분의 2가 19의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3분의 1을 3분의 1 표현이 많으니까 3분의 1로 표현을 해서 정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의 때 기출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보실 게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가 있는데 회계감사는 우리가 어떤 걸 회계감사로 받냐면 회계감사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회계감사는 우리가 회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이 9개월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어떤 거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느냐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대요. 그럼 재무제표가 뭔데? 그러면 재무제표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나요? 운영성과표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손익계산서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손익계산서가 우리 관리회계 기준에는 운영성과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성과표.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결손이 나오면 뭐예요?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있죠.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주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5번에 뭐가 있었어요? 현금 흐름표가 있었죠. 이 현금 흐름표가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돼서 정답으로 됐어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는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출제 바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득점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회계감사를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받느냐. 그리고 재무제표로 가로를 쳐놓고 이 재무제표를 네가 쓸 수 있니? 이렇게 했어요. 이 재무제표는 봐보세요. 쉬운 편인데 제자가 아이 제자야. 그리고 제자가 어이 제자예요. 아이가 순서가 먼저야.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쓰고 어이가 나중에 나온다. 이 어이는 모두제자잖아요. 모두제자. 그래서 모든 제표라는 뜻이잖아요. 재무에 관련된 모든 제표. 그래서 이게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도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어야 되고 운영성과표도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하나.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지금은 상대평가로 와서 우리가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감사사항인 재무제표 4개를 서술하여라. 이렇게 해도 지금은 주관식으로 길게 해서 이 4개를 쓰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없고 아니면 이 2개를 써놓고 이 2개를 써라. 아니면 이렇게 써놓고 나머지 재무제표를 채워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다 채울 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주석 이런 거를 다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습득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리고 이제 감사인이 우리가 회계감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6번 사항을 봐보세요.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평범한 표현이지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사인이 관리주체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제출은 했어요. 그래서 그 뒤를 보면 입자 대표인은 감사인에게 감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평범한데 넘어가면 우리가 이게 뭐냐면 감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양가로 4번으로 가봐요. 양가로 4번.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자 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하면 언제만에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6번 표현이 있어요.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면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입자 대표회의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3번의 사항이고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 감사 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죠.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1개월은 뭐냐.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회계감사인이 관리주체에게 주는 거고 또 거기로부터 1개월이 지나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출받은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입자 대표회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리가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돼요. 관리비투는 공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는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돼요. 인터넷 홈페이지죠. 여기다 넣는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또 어디에다 해야 돼요. 동별 게시판에 게시해야 돼요. 또 어디에다 해야 돼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돼요. 이게 이제 ABC로 이렇게 ABC로 이것도 이제 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3개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아파트 해당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별 게시판하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넣어야 되는데 이 동별 게시판에는 이제 나인별로 또 게시판이 있는 경우에는 나인별로 나인별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공개가 있잖아요. 회계서류 이것도 이렇게 출제가 좀 됐죠. 우리가 이제 20회인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관리비는 우리가 몇 년 보관한다고 그랬죠? 관리비 관리비 관련 서류는 우리가 5년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5년 보관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5관중 그랬죠? 그래서 관리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5년 보관을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열람 대상 정보 범위가 있고 계약서에 공개가 있어요. 6번을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또는 입자 대표인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것도 공개는 세 군데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우리가 K아파트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을 해요. 그럼 거기에다 다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